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직접 가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차 계약 중 종전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차 계약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종전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차 계약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임대차 기간 그리고 실제 임대 조건에 따른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출금란이 있는데요. 이 대출금란은 건설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라 민간 매입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에 하나여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종전에 제가 설명드린 강의 중에서 85m² 이하 그리고 일정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인데요.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임차인 현황을 추가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준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사실상 실제 거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사용료 납부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 확인서 그리고 자녀의 제약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요. 우리가 렌트홈에서 알림마당을 들어가서 그리고 민원 법정 서식단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경우 이런 거랑 조금 다르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는 역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임대료 그리고 임대기간 그리고 대출금 이런 3개 사항을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있을 때 하나 이상 변경이 있을 때 포함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4분을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5강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